공병호 TV의 공병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짧은 칼럼이지만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자사고 폐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교훈과 지혜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발병하기 몇 달 전에 같이 여행을 하다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입에서는 미국 시카고를 방문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인 서울중앙학교 졸업생 7명이 하루씩 자기 가정에 머물도록 초대했을 때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공감했고 대학 때 제자들도 외국에서 만나면 정중하게 대해주긴 하지만 집에 와서 머물러 달라고 할 만큼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국공립학교 졸업생보다는 사립학교 출신의 애교심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평양에서 다닌 숭실은 물론 숭의여중, 광성중학, 정의여중 등 사립학교는 모두 서울에서 그 전통을 개성하고 있다 숭실대학도 그렇다 왜 애교심이 강할까? 그것은 아마 자신이 학교를 직접 선택했기 때문일 겁니다 되돌아본 평준화의 첫 세대였던 저희에게도 그때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과 애교심 사이에 상당히 상호관계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애착도 가지지만 책임도 가지는 그런 존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김영석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교육의 다양성으로 위대한 사회를 육성했다 지금까지도 주립학교보다도 사립학교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러시아, 중국, 북한에는 사립학교가 없다 모든 국민은 같은 목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념교육 때문이다 사실 미국에서 가장 부러운 것을 한 가지만 들라고 하면 그것은 훌륭한 사립학교 제도일 겁니다 물론 훌륭한 공립학교들도 많죠 유별나게 사립학교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나 대학원에 정말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 젊은 날 제 자신이 유학을 하면서 가장 미국에서 부러운 것이었고 지금도 내가 대학원 이전에 더 나은 교육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어 간다는 것은 여러 측면의 선진화가 있겠지만 더 훌륭한 교육기관과 더 다양한 교육기관을 갖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도성장을 향해 달릴 때는 바깥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무더니도 노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바깥에 좋은 것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눈물을 감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문제가 교육의 장례를 위한 큰 과제로 부상하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나도 오래전에 전북 전주의 상산고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연을 간 적이 있다 그때 학교장과 선님들의 열성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인 고등교육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부는 그런 학교를 통제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알려주어 다른 학교에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를 개선한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발전은 회기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발자가 있고 선발자를 뒤쫓아가는 후발자가 있어야 가능하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바다 건너서 미국이 있었고 또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앞선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앞선 나라들에게 자극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크게 번영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발전을 보시면 모든 분야에서 삼성이나 LG나 현대와 같은 그런 선도 그룹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그 기업들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면서 그와 같은 혁신의 결과물이 후발자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산업 발전이 다른 국가들보다 빨랐다고 봅니다 학교의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상상고나 민사고나 용인외고 등이 그런 좀 앞선자들의 혁신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않겠느냐 김영석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부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점차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평균화된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더 좋은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를 없애다 사고와 정책은 정신적 문화적 후퇴와 사회적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영석 교수님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일 세 번째는 국가가 관이 개입하고 관습해야 하는 일을 줄이는 일 네 번째는 경쟁을 촉진하는 일 다섯 번째는 경제 주체들의 혁신의지, 발전의지, 성장의지를 복도다주는 일 이런 것들은 전혀 비용 없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구성원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정말 귀한 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깊이 새겨서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100년 정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년 정도 살면 어떤 생각이 될까라는 점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세월이 주는 100년의 지혜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